자 이번에 할 게임은 롬이라는 스팀 공포 게임이고요. 게임 가격은 무료입니다. 이 게임의 스토리는 매일 살던 똑같은 집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하는데 약간씩 바뀌는 집에서 심리적 공포를 느껴보세요 라고 합니다. 한번 바로 해보도록 할게요. 뉴 게임 야 집 미쳤네? 디렉? 어딨어? 디렉? 누가 이거 문을 열어둔거지? 와 이거 집 미쳤는데? 어? 아 배 아파서 게임 못하겠는데? 닫아. 어디가 진짜 집이야? 여기야? 와 뭐야? 나 수영할래. 어디로 가네? 어디로 가네? 어디로 가야될까? 어디로 가야될까? 어디로 가야될까? 어디서 노랫소리 나온다. 여기 사무실인가? 이건 뭐야? 아... 의자가 하나인데요. 뭐 설계도가 있는거 보니까 설계하는 사람이 사는 집인가? 집을? 여기. 와 여기 뭐야? 어? 미쳤네. 뭔가. 조각같은 것들 많이 있다. 아니 집이 끝이 없어. 여기 화장실인가? 와우. 와아 너무 좋아. 여기서 놀다가 여기 들어가가지고 그냥 샤워하면 되잖아. 어? 어? 이거 샤워붓인가? 아 조명이네? 아 여기가 씻는 곳이구만 아아 이런 아아 갑자기 내 집 보니까 현자타임 오네 내 집 상상하니까 이게 집이지 내가 사는건 개집이었어 어? 대릭 어딨어 이거 완전 쩌는구만 이거 완전 쩌는구만 어디로 가야되지? 2층 가야되나? 여긴 뭐야? 와 여기 화장실이야? 너무 좋은데? 2층 한번 올라가볼게요 와아 와 여기 몇명을 초대할 수 있는거지 집에? 와아 아 아 티비 없네 안방에 티비 없네 이건 내가 이겼다 하하하 대릭? 대릭? 재미없으니까 빨리 나와 어딨는거야? 어? 잠깐만 뭐 뭐야 화장실 들어갔는데 욕조있고 또 화장실이 있다고? 아니 뭐야 이거는 여기도 티비 아 여기있네 아 티비 이거 어 누워서 어떻게 여기 이렇게 막 오른쪽에 여기 놔둬야지 이것도 내가 이겼다 아니 뭔집이 와 이거 뭐야 멋있구만 올라가는거 또있네? 계단 와 여기 작업실이야? 쩐다 노랫소리 도대체 어디서 들리는거야 와 ha 아 아 봐바 작업하다가 오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음 어으으으읝 다를 수 있다 도대체 노랫소리가 되지 여기 뭐 있나? 와 여기도 무슨 침실이 있네 데릭? 여기 문은 뭐야? 이거 잘못 만들었네 문 뭐죠? 이거 왜 여기 에? 이거 뭐야 아 뭐야 이런 거 하나도 안 부러워 TMI야 TMI 어? 뭐야? 어? 뭐야? 이게 진짜 일리 없어 이게 진짜 일리 뭐지? 뭐야? 데릭? 이스 데리우? 이스.. 헉! 뭐야 어떻게 뭐야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어디서 문 열리는 소리 엥? 오케이 괜찮아 침착하면 돼 여기 문 열렸다 작업실 나가야 돼 봐봐 집이 크니까 이런 일도 벌어지는 거야 그지? 오케이 여기서 나가야 돼 빨리 나가야 돼 오케이 오케이 여기 내 집이야 하지만 여긴 내 집이 아니야 어? 오케이 데릭? Where are you? 헉! 뭐야 이게 진짜 있어 진짜 일리 없어 진짜 일리 없어 뭐야 나갈 수 있나? 잠겼어 헉! 헉! 어떻게 해? 어 숨 쉬어 진정해야 돼 이제 어떻게 해 의자들이 원래 이렇게 올라가 있었나? 어? 여기도 잠겼어 오마이갓 집이 완전 미로구만 어? 방범 시스템 걔 오진다고요? 아니야 이거 방범 시스템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면 더 배 아파서 안 돼 그래 이건 꿈이지 좋아 이건 뭐야 움직일 수 있는 거 아니지 어디로 가야 될까 어디로 가야 될까 오케이 여기도 뒤에 문 못 지나간다 뭐야 뭔 소리야 어떻게 하는 거야 헉! 불 왜 이래 What's going on? What's going on here? Oh my god 어? 어? 뭐지? 뭐가 다른가? 이상하네 반복되고 있는 느낌이야 어? 뭐야 그림들이 점점 이걸로 바뀌... 헉! 뭐야 우와 차마가 왜 이렇게 길어 주인공이 미쳐가고 있는 건가? 그것을 할 수 있어. 이 집에서 내 집을 잃어버렸어. 그리고 내 행복한 브레이슬렛이 없어. 뭔가 자꾸 불 소리 날 때마다 바뀌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고 있어 뭔가 맞지? 이거 뭐지? 아... 오케이. 됐지. 천재. 쥐니어스. 뭐야. 사실 날 위한 이벤트? 뭐지? 어? 뭐야. 문! 멈춰! 멈춰야 돼 이거. 문! 멈춰! 스탑! 오케이. 쥐니어스. 쉬워. 너무 쉬워. 뭐야. 헥? 무색. 액스. 어둠. 헥. 쥐니어스. janet. 엑스. 헥. 액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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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지? 엘리베이터도 있네 집에? 어? 건방지네? 이러니까 집이 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야 TV가 틀어졌네요? 5k 마라톤. 오오... 헐... 말이 안되는데? 이거 실화야? 이게 사실이면은 좀 심각한 문젠데? 아... 이럴수가... 뭐야? 뭔 소리야? 어? TV 뭐야? 뭐야? 어 나가... 헉! 안열려... 계속 움직이는 거야 느낌이 좋지가 않아 나가야돼... 헉! 이거 뭐야? 이것도 뭐 움직이는데? 뭐지? 어떻게 이럴수가 있어... 나가야돼! 안열려... 어디로 가야되지? 여긴가? 안열려... 올라가야돼... 야... 집 하나에서 얼마나 바뀌는 거야? 그... 어? 뭐지? 뭐야... 엥? 집이 대칭 됐네? 엘리베이터 뭐야... 액자방... 여기서 뭔가... 퍼즐 있나보다... 대칭 맞춰야돼... 역시... 이ㅣ... 이ㅣ... 수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 나 왜 이렇게 퍼즐을 잘하지? 아이큐... 760 터감 보자마자 알잖아 이제 arrival 어? 엔딩? 뭐야 다신 하고 싶지 않아 헐 뭐야 이거 집 완전 이상해졌어 여긴 어디야 어어어어 어 내려가야되나 아 집이 무슨 뭐야 어 피 안돼 어어어 어어어 이거 뭐지 이거 돌려서 여기로 맞춰야된다 와 집 쩐다 재밌네 여기 어? 놀이동산이네 오케이 이 손들 뭐야 오 쉣 집으로 가고싶어 헥 아 아니다 뭐지? 어 쉣 뭔가 빨리 가야될거같은 느낌인데? 아닌가 오케이 집이 이상해 여기 집이 아니야 데렉? 신희씨 감사합니다 어디있어 어디있는거야 숨을 천천히 쉬어 지정할 필요가 있어 숨을 천천히 쉬어 지정할 필요가 있어 뭐야 에? 뭐지? 뭐지? 이거 뭐 터뜨려야되나? 저게 코어같은건가? 이게 뭐임? 수많은 엘리베이터들 내가 지옥에 있는건가? 어 내려가 와우 오케이 나가야돼 나가야돼 야 잘만들었다 창의력 대박이네 개발자 그치 인터스텔라같애 아 인터스텔라란다 그거 뭐죠? 그 영화있잖아 아 인셉션 맞아 어 뒤에 길 막힘 여기가 길일거야 오케이 데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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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여기 뭐 아무것도 없는데 여기가 길이 아닌가 뭐야 집에 구조가 정말 이상해요 여긴 못 지나갈거 같은데? 이거 뭐지? 넘어갈 수 있네 오! 타! 오! 오! 어지러워 오! 길을 따라가야돼 뭐야 나가는 몰인가? 드디어 파이너리 오! 어 미안해 늦었어 어 미안해 늦었어 어 뭐야 무슨일이 어디있어 다시 돌아온건가? 헉 헐 뭐야 이럴수가 이건 말도안돼 어떻게 이런일이 어떻게 이런일이 이 카운터탑은 스테인크루프 이럴수가 이럴수가 데렉 대단하러 오케이, 헤일리. 그냥 프레젠테이션처럼. 우리의 모든 것이 과목이 될 수 있어. ready? 와... 스토리가 대박이네요. 어? 쩐다. 이야... 오케이,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무료로 즐기는 참... 이... 심오한 게임이었어요. 마무리할게요. 좋아요.